Q. 키운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많다고 하니까 시작하시죠. 아끼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좀 많이 빠졌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장중이 이틀간의 흐름인데요. 어제 새벽에 끝난 거. 네. 오늘 새벽에 올랐으니까. 이게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빠져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납부 좀 더 확대했는데 빠져서 시작했던 요인은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던 그저께 우리나라 장중에 영향을 줬던 내용.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비자 제한. 인권을 이유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빠져서 출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악관에서 정부 연기금의 대중국 투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납부가 좀 더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장중의 흐름 자체를 보면 납부가 계속적으로 축소합니다. 그 요인은 뭐였냐면.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스물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납부가 축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파월입니다. 파월 연준호장이 대체재표 확대를 언급을 하면서 훅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약부가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경제지표가 금리인하를 위한 위험도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금리, 경제지표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호장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이게 촉발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을 나오면서 금리인하에 어? 그럼 금리 동결하겠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훅 빠지죠. 그러면서 덧빠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국 증시는 이게 첫날 많은 언론들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빠졌다라고 하지만 그 장중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빠진 부분들 있잖아요. 1% 정도 더 빠진 요인은 파월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죠. 중국 상무부가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스물들에 합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물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물들 한다고 해서 빠지고 또 스물들 한다고 올라가고 자기 마음이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좀 더 밀리죠. 밀리는 요인은 이미 그 관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중국 정부가 중국 협상단이 조기에 협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갈 거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여기 보면. 그랬는데 여기서 파월이 또 언급을 합니다. 파월이 11시에 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금리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일부 위험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양호하다라고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죠. 그것 때문에 반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술술술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뭐 FMC 의사로 공개를 했는데 50pp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 저희는 블라드 셀트리스 여는 총재 한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복수의 연준 의원들이 50pp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전 정도가 올해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좀 더 확대합니다. 이 부분 장 마감을 앞두고 푹 빠집니다. 이 요인은 터키.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여버리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외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시간 외로 보면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에서 1.2%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빠지고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죠.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빠졌던 요인. 장마감 후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터키에 대해서 만약에 크루도족에 대한 피해를 주게 되면 크게 이제 터키 경제를 파괴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합니다. 근데 터키는 크루도로 왜 또 지점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중국 협상단이 조기에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게 장중에 이미 나왔죠. 나왔는데 갑자기 시간 외로 그와 관련된 보도들이 우두두둑 나오죠. 그러면서 매물이 추려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 9일 날 8일 날 그 전날 이미 영향을 줬던 내용.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에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움직임이냐면 10일 날 11일 날 협상에 대해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스몰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관세 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단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조기에 넘어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스몰딜이라고 해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스몰딜의 흐름 자체는 뭐냐면 아주 초보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를 지금 10월 15일 날 그 관세를 2500달러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연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가 그 농작물 더 수입을 해줄게. 뭐 이 정도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계속 협상은 진행이 되고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또 만나서 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거기에서 또 12월 15일 날 있을 추가 관세를 또 연기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최초총장도 그런 얘기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은 뻗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지명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9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워런 후보가 튀고 올라가고 이 보면 샌더스 후보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샌더스하고 워런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샌더스가 건강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워런 후보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역전시켰어요. 지난번 계속 역전시키고 있었는데 계속 역전시키고 있다가 이번에도 역전시키고 있는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통합을 해서 평균 냈더니 드디어 워런 후보가 조 바이든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워런 후보가 그럼 누구냐 피터 나바르보다도 더 강경한 중국 대중국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는 그래도 협상이라도 하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는 협상조차도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강경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정치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없고 그냥 장사꾼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답답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워런 후보가 치고 올라가게 되어버리면 중국은 트럼프보다도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적으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 바이든 같은 경우 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지명이 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중국한테는 바람직한데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도 지금 현재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옵션 만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얘기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한 1.2에서 1.7% 정도 빠졌고 오늘은 한 1% 정도 빠졌고 또 시간 내로 1.1% 정도 올랐고 또 시간 내로 1% 정도 빠지고 있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보드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결국 실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 년자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를 쓴 비용을 빼면 한 7조 4,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실적 바닥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만 조정만 없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일단은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1% 정도 올랐던 것만큼 1% 정도 시간 내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제외시킨다고 보고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 한 0.6%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는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여기에 이완화 환율이 미국장 끝났을 때만 해도 0.3% 정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현재 거의 보악권까지 다시 빠졌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거예요. 방금 전에 1% 정도 빠졌던 그 시기 그러면서 빠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가 과연 어디로 튀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뒤에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